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의 생존 성공! 박자는 상관없어요 이번 주 버넷 게임 쎕니다 살아남아서 우승한 팀은 이 선물 다 가져갑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우승보다 나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차표 현장입니다 원티켓 컴온 장윤정 씨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 표대로 떠나야 하네 조세윤 그날은 산행선 나른 타행선 춘자 신의 몸을 신다 훈 사랑을 만나는 말 김종서 씨 이별의 시간 표대로 떠나야 할까 신비 달리는 차장에 비가 내리네 천철우 씨 풍선 소속 시대는 유지연 너는 산행선 나는 하행선 조세윤 너는 나를 울리네 세 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종서 신비 유지연 세 분 살아남았습니다 이 세 팀 가운데서 한 팀이 그래요 우승팀이 됩니다 합니다 음악 주세요 김종 맞아 어떡하니 그래 우승팀이 울렁울렁울렁대를 가슴 안고 컴온 연락선을 타고 가며 울렁돌아 김종서 뱃머리로 신이 나서 트위스트 어렁다운 울렁돌 신비 그때 피어나는 동백꽃매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유지연 유지연 하늘 추는 너도 모르는 호박명 김종서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가슴 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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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요! 가 요인데 가 내라고 했어요 김종서씨가 우승입니다 유키스가 왜 나와 유지연 유키스가 아니야 결승전 케이윌 김종서 김부자 춘자 이계인 유지연 이야하이 자 결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은 이 룰렛 안에 물음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있는 노래는 좀 어려운 노래에요 자 역시 방식은 똑같구요 자 그럼 먼저 김종서 케이윌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엄청 자 룰렛 돌려주세요 최용필 필연 최용필 필연 최용필 필연 최용필 필연 최용필 필연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보가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눈물은 눈뼘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네